안녕하세요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챕터 11 안되라고 말하는 왕 출애국기 5장부터 12장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자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자라의 백성들을 가게 하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안돼 바로왕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소 다시 모세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게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바로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왕은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바로왕은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바로왕은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바로왕은 밥을 먹을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왕은 너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에 따라 일을 일으켰다 The people of Israel couldn't have enough time to eat. God told Moses what to do. Pharaoh will be mean to you and the people. But don't worry, they will soon know that I am the Lord of Israel. 몇 번이나 모델나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 왕이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해. 이집트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이 피로 변했어요. 방과 지붕 위에도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어요. 갑자기 불어온 먼지들이 모두 이와 벼룩으로 변했어요. 또 하리떼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곱씨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두 먹어 치워버렸어요 더 큰 일을 일은 3일 동안이나 해가 뜨지 않나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어난 9가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아주 큰 히트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의 첫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에요 이집트의 온 땅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 저야 바로 왕은 모세와 모세형의 아론을 불렀어요 가라! 왕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버려라 왕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보다 크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왕은 6세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9장으로 부족한 오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이었죠 나는 제 아지금의 아론을 부르기 위해альное 사이에게는 아론을 죽었고 At last, Paruk called Moses and Arun. Go, said the king. Take your people out of Egypt. The king was not star-born anymore. God showed that he is greater than the king. Egypt from Egypt.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함께 계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평양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매일 밤 불로 기둥을 세워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쫓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서 갈 수도 없었어요. 바로 왕과 군사들이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여라.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왕의 분들 사이에 막아졌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말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마른 바닷물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Moses said don't be afraid God will save us God said to Moses raise your staff over the sea the pillar of clouds stay between the Israelites and Pharaoh saw me when Moses raised this stuff there there came the path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 Israelites followed the path and crossed the Red Sea 뒤에서는 바로 왕과 군사들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자 모세는 다시 손의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갈라져 있던 물이 허물어져서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 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워하며 복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이 들었어요 God's people are free. They were not slaves anymore. Moses and the Israelites sang and danced joyfully. They praised God Yesterday I read the Bible story. Did you enjoy? Then next time I'll read another good story. Then let's see you next time. Bye Bye